작년 우리나라에서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으면서 순증한 건축물의 총 연면적이 여의도 63빌딩 470개와 맞먹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말 전국 건축물 연면적은 전년보다 1억 1,219만 제곱미터 증가한 37억 5,412만 제곱미터로 나타났습니다. 늘어난 연면적은 63빌딩 연면적의 470배이고 여의도 전체 면적의 38배에 달랍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4,835만 제곱미터 증가한 16억 9,600만 제곱미터이고 지방은 6,384만 제곱미터 늘어난 20억 6,406만 제곱미터로 나타났습니다. 중공 후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은 전국 266만 6,723동으로 전체의 37.1%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노후 건축물의 비율은 수도권이 27.5%, 지방은 40.8%로 지방 건축물이 더 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